이 글은 우연한 발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한 미국 사람이 우연히 drops, 떨어뜨립니다. 약간의 고무를 어디에다가 hot stove, 뜨거운 난로 위에 떨어뜨리게 되고 그리고 발견합니다. 떨어뜨립니다. 발견합니다. 뭐를? How to process rubber. 고무를 process, 처리하는 방법. process라고 하는 것이 처리가다 또는 처리과정 이런 의미로 있어요. 고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accidentally야, 우연이다. 영국의 과학자는 관찰합니다.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지각동사로 쓰인다. 그래서 뒤에 목저어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원형이나 ingpp인데 이때 fall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원형 또는 ing를 쓴 거야. 떨어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from a tree,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해. 그리고는 갑자기 이해합니다. observes, understands, 뭐를? what keeps, 유지하는 것을. 달과 행성들을 그들의 궤도에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these are examples. 이것은 예인데, 뭐의 예냐면 중요한 거다. 이건 unexpected great discoveries.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대단한 발견. 이 글의 중심 내용이야.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것의 예인 것입니다. 뒤로. 얘들이 쭉 나왔었고 뜻밖의 대단한 발견에 대한 예들. 하지만 none of these advances. 이러한 진보들, 이러한 진보들의 어떤 것도 was, 아니었습니다. none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the result, 결과가 아니었어. 운만의 결과는 아니었어. 단순히 운만의 결과. 운으로 다 얻게 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야, 뒤에는. 운이 아니니까 노력했겠지. 미국 사람은, 이 미국 사람은 had experimented. 이 had pp가 지금 두 번 나올 거야. 여기 나오고, 여기 한 번 나오고. 우리가 완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기준 시간을 잡고 그 전부터 그 기준 시간까지를 살펴본다라는 것을 다 완료 형태를 쓴다라고 했지. 근데 이 미국 사람하고 그리고 뒤에 영국의 과학자는 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기준을 과거로 잡고 그 전부터 이 기준, 즉 이 사람들이 뭔가를 발견한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전부 다 과거와 기준이야. 그 전부터 이미, 이미 뭔가를 했었다라는 거지. had plus pp를 쓰는 거야. 이미 뭔가를 해온 거야. 그 기준까지. 그래서 rubber, 고무를 가지고 이 미국 사람은 실험을 해왔던 거야. 수년 동안, 뭐 하기 전에. 그 사건이 그를 도와주기 전에 그 사건이 그가 자신이 발견한 것을 discover, 발견하도록 돕기 전에 이미 수년 동안 고무를 가지고 연구를 해왔어. help, 목적어, 동사원형 또는 투 동사원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이지. 여기서는 투 를 쓰거나 안 쓰는 구조. 이 영국의 과학자는 또, 이거 앞에는 미국 사람이었고, 영국의 과학자는 밑에 한 줄 더 내려가야겠다. 영국의 과학자는 had been pondering. pondering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는 진행의 의미 때문에 비동사 ING를 쓴 거고, 완료는 역시 아까 했던 것처럼 과거에 그때까지 쭉. 어떤 질문. how the universe is held 어떻게 우주가 hold라고 하는 것은 잡다지. 얘의 pp 형태야. 비동사 플러스 pp. 잡혀 있는지. 서로 잡혀 있는지. 서로 이렇게 뭉쳐 있는 거지. 어떻게 우주가 서로 잡혀 있는지에 대한 질문.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왔습니다. 언제? 오래전에. falling apple inspired him. 떨어지는 사과가 그에게 영감을 주기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어떻게 우주가 함께 서로 붙어 있을까. 서로 잡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왔습니다. 동상의 형태를 잠깐 보자. 우주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도 그런 거지. 사실적인 거지. 지속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는 현재 형태를 쓴다. 현재까지도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인 내용은 다 현재 형태를 쓰는 거야. 여기는 과거에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 형태를 쓴 거고 시제라고 하는 것을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일하고 계속 노력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거래. 뭐를? 뜻밖의 발생. unexpected occurrence 라고 하는 얘도 중요한 부분이야. 뜻밖의 발생한 사건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위대한 발견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라는 거.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 위대한 발견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한번рей돌면서